소중한 나 무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또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편지지도 예쁘죠 보고 싶은 광호 스님에게 광호 스님 저도 스님이 좋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사는 박아무개입니다 평생의 편지는 처음 쓰는 거라 어색합니다 평생에 처음 쓰는 편지를 제가 받아 봤네요 영광입니다 저는 관세용 보살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광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써봅니다 저는 지금 82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에 서울에서 살 적에 4대가 사는 종갓집 맛 며느리로 살아왔지요 오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이제는 너희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 집에서 살 거라 우리는 변두리로 이사를 할 테니 하시고 이사를 가시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어리니까 안방에서 다 같이 잤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큰 딸이 10살이 된 큰 딸이 엄마 하고 부르길래 응 이리 와 하고 불러 요강에 앉으라 하는데 쓰러지더라고요 나는 놀래 예 암흑이야 하고 안으며 이름을 불러도 몰라요 병원에 전화를 하니 차가 다 나가서 없대요 그때 밤 1시 반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의 119분은 바로 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오히려 전화하고 했더니 병원에다 걸으라고 했는데 병원에 걸었더니 또 차가 없다고 그랬던 시절인가 봐요 그때 밤 1시 반이었어요 또 겨울이고요 애는 혀는 길게 쭉 나와 자기 이로 꾸 물고 있고 팔은 180도로 돌아가 있고 발은 오금이 붙어 있어요 아무리 필라고 주물러도 안 되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감고 아 이것은 아니다 싶어 내가 사랑하는 관세음보사를 자꾸 불러보았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 환해지더라고요 그때 가느다란 목소리로 엄마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아이를 보니 그 창백했던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 창백했던 얼굴이 환해지더니 혀도 쑥 나오고 다리도 쭉 펴지고 팔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했답니다 누구를 부르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이러니 내가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반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딸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런데 뭔가 목구멍에서 쏙 하고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더니 숨을 쉬겠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역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살리시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 아침을 해서 먹는데 시할머니가 일찍 오시었어요 할머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하니 꿈에 너희 식구 다섯 명이 다 보여서 왔다 하시길래 간밤일을 이야기하니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딸이 식구를 다 살렸구나 하시며 사이다 사왔으니 먹여라 하시며 조금 앉아 계시더니 이제 가야지 조심해라 하시면서 가셨어요 뭘 사왔으니 사이다 사왔으니 이거 먹어라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는 친정아버지가 오셨어요 친정아버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어디 한번 방을 보자 하시더니 방고래가 저렇게 되었으니 식구가 다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하시며 다 고쳐놓고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하시며 가시었어요 그러니 스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관세음보살림께 꼭 꼭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래 그때부터 법화경 금강경 사경도 하고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다 의지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경을 많이 하고 법화경도 많이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많이들 사경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 자 이렇게 우리 부천에 살고 계시는 82세대신 박암욱의 보살님께서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너무나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오셨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큰 딸이 큰 딸이 10살이었을 때 엄마하고 이제 쓰러졌는데 아마 그 연탄가스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어쩌나 해가지고 병원에다 전화도 해봤는데 차가 없어서 못 온다 그러고 급한 대로 동치미 국물 마시고 연탄가스 마셨을 때 동치미 국물이 확실히 효과가 좋은가요? 예 그렇대요 그래서 안 마셔봐서 동치미 국물 마시고 아이가 막 혀가 쭉 이렇게 뽑아져 있고 팔다리가 꼬아져 있는 걸 하염없이 관세음보사를 부르고 불렀더니 아이가 이렇게 엄마하고 깨어났는데 혀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팔다리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목소리를 듣다가 목구멍 속에 뭐가 쏙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기억나세요? 예 목구멍 속에 뭐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말이 나왔다 몸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우리 노보살림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가피인 것 같다? 예 관세음보살림의 가피인 것 같다 또 이런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실 때 경험을 하시거나 가피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급할 때 언제 때 정말 간절하고 다급할 때 기도를 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나무에서 방송을 했던 거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했던 얘기 이렇게 기억나세요? 별로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여태껏 했던 소나무 방송 들어보셨던 분들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사를 불렀더니 그런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보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기도는 연불은 간절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좋아해 남편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은 서운하겠다 우리 거사님들은 아내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아내가 부인은 같이 오셨나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불할 때 간절하겠어요? 안 간절하겠어요? 간절하죠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정성스러운 어떤 연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여기 무상사 다니시는 보살님이 자기 인생에 간절한 보살 연불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간절하고 정성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성지술래 가는데 관광버스 타고 성지술래 가다가 배탈이 났을 때 기억나세요? 막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더래요 하염없이 손목에 달고 있는 단주를 꺼내서 하염없이 누구를 불렀다? 간절한 보살님 간절한 보살님 왜? 간절한 보살님이 참 자비 그런 것도 다 막아주시잖아 그래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이 불렀더니 금방이라도 그냥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온몸에 땀을 쑥 흘르더니 배가 편안해졌대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이후로 그만큼 간절하게 연불이 안 되더라 또 이런 얘기를 그때 소나무에서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연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항상 우리 소나무에서 당부드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고민해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뭘 더해라? 기도해라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소나무를 듣고 이렇게 기도 상담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지방에서 찾아오시겠다는 분들 선생님 얼굴 한번 보러 올게요 이러면 제가 어디 사세요? 하면 좀 멀리 계시면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멀리 계신데 뭐하러 여기 화계사까지 오시냐고 상담할 거 있으면 그냥 전화로 하시라고 상담할 게 뭐 있냐고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렇게 전화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실 종무소에다 전화해서 광우스님 꼭 좀 전화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내가 네 번 다섯 번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화를 안 받아 저는 또 급한 사연이 있을까 봐 저 웬만하면 전화번호 남기면 다 해주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도 한 세, 네 번 전화하고 안 받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계속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희한해요 광우스님하고 꼭 좀 통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전화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우롱하는 거야?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할 때 또 어떤 분은 아니래요 굳이 어떻게든 내 얼굴을 봐야 된대요 와야 된대요 이렇게 또 오셨으면 멀리서 오시고 하면 그래 뭐 무슨 상담할 거 있어서 오셨으면 아니요 그냥 진짜 얼굴 보러 왔어요 어머 신물보다 낫네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작다고 방송에서는 비웃어요? 실제로 방송에서 얼굴이 크게 나오나 봐요 실제로 보니까 얼굴 작죠? 네 대답 안 해요 저는? 대답 안 해?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네 그래요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오거나 상담하신들 대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여쭤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 효과를 확실하게 보려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되고 세 번째가 평상시에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뭘 잘 써야 된다? 절에 와서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해놓고 절 밖에 나가면 뭐 2년 저녁 말새끼 소새끼 강아지 이러면서 시베리안 허스키 이러면서 시끼시끼 이러버리면 그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못 도와주죠 내 마음을 잘 쓰질 못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빨 안 드는 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평상시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을 잘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되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꿈에서 불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 소나무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몸이 아팠던 사람이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약을 주는 꿈을 꿨다거나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지장보살이 빨간 봉투를 줘서 빨간 봉투를 받았더니 갑자기 사업이 크게 잘 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꿈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막 던지면 안 돼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깊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이 제가 꿈에서도 꿈에서도 제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데가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제가 관세음보살 외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건 평상시에 내가 깨어있을 때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하잖아요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하듯이 꿈에서도 그게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아시는 스님이 평생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탁을 몇 개 부셨대요 아주 심묘장구 다라니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목탁을 몇 개 부셨는데 심묘장구 다라니를 한창 열심히 할 때 꿈에서도 다라니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법당에서 심묘장구 다라니를 막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 꿈에서도 몇 날 며칠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그 뒤로 그렇게 불사도 잘 되고 소원성취도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꿈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저는 꿈을 아예 안 꿔요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의식이 맑아지면 꿈을 안 꾼대요 꿈이라는 것도 내 마음 의식이 만든 찌꺼기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꾸면 꿈을 안 꾸는 대로 꿈을 꾸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스님 저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 아무래도 효과를 못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이랬더니 얘 매일 하루에 천수경 한 번 읽고 관세음보세 108번 불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꼴렴? 내가 이러잖아요 그거 해봤자 몇 분 안 걸려요 천수경 한 번 읽고 관세음보세 108번 부르는데 한 20분이나 걸리려나? 30분도 안 걸려요 그 정도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말 내 24시간 기도로 내 24시간을 다 채운다는 마음으로 확 밀어붙여야 된다는 걸 우리 불자님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나무 애청자이신 부산에 살고 계시는 보살님께서 또 이제 제보해 주신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불자님인데 연세가 한 65정도 되셔요 65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젊은 날에 본의 아니게 큰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셨대요 28살 때 28살 때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그런데 당신이 원해서 아니라 뭐 타이반 자이반으로 거의 타이로 본의 아니게 낙태를 하셨대요 쌍둥이를 쌍둥이를 낙태를 하고 나서 평생에 그 가슴이 한이 돼가지고 죄책감으로 무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오셨는데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의 일이었대요 10년 전에 작은 딸이 있었는데 큰 딸 작은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이 이제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은 딸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둘이 헤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 여쭤봤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냐 군화를 거꾸로 신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관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자가 여자가 먼저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러잖아요 고무신은 꽃신은 거꾸로 신어도 발이 안 닫혀요 군화는 거꾸로 신으면 발가락이 포라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남자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 여자 그 작은 딸이 우울증에 걸려버렸대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리더니 이러다 애가 자살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작은 딸이 가슴에 상처가 커가지고 마음의 너무 큰 괴로움을 안고 지내니까 정말 이러다 애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나 상담 들으면 딱 드는 생각에 세상의 반이 남자고 세상의 반이 여잔데 왜 사귀던 사람 헤어졌다고 왜 저렇게 가슴 아파할까 이해 가세요? 분위기 왜 이러지요? 안 사귀어 봐서 몰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귀다 헤어졌으면 우리 인연 다 했나 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님이 아니고 이렇게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었는데 여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딴 여자 사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쟤 아는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스님 아니고 받겠었으면 너 여자친구 못 사귀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좀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딸이 너무나 이제 가슴에 우울함이 심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딸이 너무 방황했고 엄마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관음 도량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 도량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숙식하면서 작은 딸하고 같이 관음 기도를 올렸대요 3박 4일 동안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올렸는데 이 보살님께서 딸하고 같이 관음 도량에 가서 이제 기도를 올릴 때 이 보살님이 갑자기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절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기도하고 남는 시간은 쉬지 않고 절에서 봉사를 했는데 특히 화장실 봉사를 열심히 했대요 절에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가 휴지통이 넘쳐나더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끔 여자 화장실 내가 여자 화장실 갔다는 건 아니고 유도 여자 화장실에 휴지를 많이 써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절에도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으면 여자 화장실은 유도 휴지통 휴지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 아시는 신도가 목욕탕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여자 손님들은 정말 수건을 두 장 이상 안 주냐고 절대 두 장 이상 안 준대요 남자 화장실은 수건 쌓아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 목욕탕에서는 수건을 주면 수건이 항상 모자른대요 나중에 세탁할 때 세워보면 남자 목욕탕에 가서 수건을 보면 수건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져온 수건 닦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죠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있죠 막 고개 끄덕거리시대요 자 이제 웃자가 한 말이고 여자 화장실에 휴지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 더러운 걸 맨손으로 다 치웠대요 자기가 맨손으로 다 더럽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복짓는 마음으로 맨손으로 치우고 화장실도 막 닦고 3박 4일 동안 그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법당에서 이렇게 관산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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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눈앞에 왜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스님이 스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비몽사몽에 스님이 자기한테 열쇠를 열쇠 있죠 열쇠 열쇠를 하나 휙 던지더래요 자기가 스님이 던지는 열쇠를 딱 받으면서 이렇게 그 비몽사몽 꾸면서 딱 깼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무언가 마음에 이렇게 지피는 게 있어서 그날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절에서 이렇게 불사를 도량 불사를 하는 게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형편에 닿는 것 공양 불사공양을 올리고 기도회양을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거기서 기도를 그렇게 잘 마치고 나서 딸이 굉장히 안전됐답니다 그 뒤로 딸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희한한 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딸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를 하더래요 희한하게 일이 쭉쭉 잘 풀리더니 결국 지금은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직업 여성으로 아주 잘 활동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기도 하나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 복을 함께 해줘야 된다 복 짓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공양 울리는 제보시도 있고요 혹은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어떤 몸으로 하는 보시도 있고요 자원봉사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하나만 하는 걸로는 완전한 효과 원만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몰입하되 항상 틈틈이 무엇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복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그러니까 딸하고 선박사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나서 분명하게 효과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좀 마음에 어떤 의혹과 의심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효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절회를 안 다니셨대요 한동안 절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분께서 얼마 전부터 절회를 깨서 안 다니시다가 얼마 전부터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 소중한 나무한엠보 소나무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대요 우연히 봤는데 뭐 제보를 얘기하기 뭐한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재밌네 그래서 계속 보고 보고 보다가 점점점 불심에 불이 오르더랍니다 불심에 불이 오르면서 그때 보살님이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가슴에 어떤 무거운 묵직한 가슴에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가 막 주변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전에는 그냥 신세를 한탄했는데 소나무를 보면서 아 이게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인과 업보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서 이걸 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소나무를 보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매일 108배를 하셨대요 매일 108배로 하고 금강경 아시죠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답니다 또 금강경 가피가 있거든요 매일 108배하고 금강경 독송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좀 닦아놓은 게 있는지 효과를 빨리 보셨어요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구부살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딸하고 열흘 전에 아 열흘 아니라 10년 전에 딸하고 관웅도랑 갔을 때도 며칠 기도라고 했죠 3박 4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고 가고 빼면 3일이잖아요 그 108배의 금강경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슴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유도 없이 온갖 막 서러움과 온갖 막 그런 욱한 그런 어떤 한스러운 감정들이 막 터져나오면서 30분을 쉬지 않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누가 봤으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30분을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30분을 이유도 없이 꺼이꺼이 울고 나서 30분 울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는 것처럼 시원하더래요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꿈을 세 번을 꾸셨대요 생생한 꿈 세 번을 꾸셨는데 꿈이 또 재밌어요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그래서 매일 108배하고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꿈을 꾼 게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면 누구겠어요 귀신 무슨 귀신 시나랄까 소나무에 상상 얘기하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관세음보사를 상징한다 기억나요? 안나요? 나요? 안나요? 무슨 귀신이야 귀신은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하면 귀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면 딱 느낌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아 기분 나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얀색 옷을 입은 그런 여자가 싹 나타나더니 불교에서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는 관세음보사를 상징하거든요 하얀색 머리 풀어헤치고 하얀색 소복을 입으면 이제 처녀귀신이고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하얀색 러닝을 던져주더래요 하얀색 러닝을 그래서 그 하얀색 러닝을 자기 몸에 입는 꿈을 꿨대요 근데 하얀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얀색이 업장 소멸이잖아요 하얘졌다 하얘졌다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하얀색 옷을 툭 던져주는 그런 이제 그 꿈을 꾸고 또 두 번째 꿈은 뭘 꿨냐면 자기 이렇게 식탁 탁자 위에 앉아 있는데 탁자에 어떤 사람이 아주 맑은 깨끗한 맑은 물을 딱 주면서 이거 마시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셨는데 이것도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은 모든 걸 닦아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은 자기가 이렇게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언덕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언덕에 앉아 계신 그분한테 제가 직장을 구하는데 왜 그 꿈에서 그냥 그렇게 물어봤대요 실제로 직장을 구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언덕에 이렇게 기대고 있던 분이 아우 쉽게 구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환한 미소를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꿈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꿈속에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꿈이 하얀색 옷을 입으신 여자분이 하얀색 러닝을 던져줘서 러닝을 입은 꿈 두 번째 꿈이 탁자 위에 깨끗한 물을 줘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신 꿈 세 번째 꿈이 제가 직장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쉽게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듣고 마음이 개운해진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꿈을 꿨는데 이런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런 1년의 꿈을 꾸면서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게 됐대요 첫 번째가 그 당신의 그 기도를 시작하기 한 1년 전부터 여기 어깨에 어깨가 자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회전개 파혈인가요? 회전슬개 파혈? 맞나요? 회전슬개 파혈인가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에 가는 데마다 수술을 받으라고 했대요 수술 받아야 된다 수술 받아야 된다 근데 수술 받게 모여서 계속 밀어놨대요 근데 그게 통증이 엄청 심하다랍니다 통증이 엄청 심한데 기도를 시작하고 그 꿈들을 꾸고 나서 그 팔에 통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통증이 저절로 사라졌답니다 가는 병원마다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안 하면 나을 수 없다고 했던 그 회전슬개 파혈이 그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했고 두 번째가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었대요 남편의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라가지고 툭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해가지고 보살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대요 실제로 남편이나 부부관계가 안 맞아서 화병 걸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남편의 성격이 너무 온화해졌대요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왔는데 따님이 고개 끄덕이면서 엄마가 기도하고 나서 아빠 성격이 정말 변했다고 엄청 온화해졌다고 그게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지고 편안해졌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는 계속 자기가 평생토록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참 기도 효과를 빨리 보신 게 그래도 보살님이 전생에 좀 닦아 놓은 성근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중심을 잊지 말고 계속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고민하는 마음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이런 얘기 있죠 고민해서 풀릴 걱정이면 뭐하러 고민하냐 유명한 얘기잖아요 고민해서 풀릴 건 뭐하러 고민하냐 근데 고민해서 풀릴 게 아니라서 고민하잖아요 고민해서 풀릴 게 아니라서 고민하면 뭐하러 또 고민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한결같이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부르던 지장보사를 부르던 금강경을 외우던 법화경을 쓰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효엄이 있다 없다 효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